네 이번 시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물건을 샀는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매수인이 알았거나 즉 악이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묻지 못해요 반대로 손이 무과실이어야 되죠 손이 무과실일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요 경매의 경우에는 이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해 경매로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 주인한테 가서 이런 걸 관리를 이렇게 하셨냐고 하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자면 이런 거요 정리해 보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건 매매를 했는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거요 이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이게 담보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이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야 된다 이럴 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즉 이거는 말을 바꾸면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면 이걸 악이 또는 과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담보 책임 내용으로서 이거 못 쓰겠으니까 계약 해제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물건의 하자로 이 물건의 하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경매로 인한 경우였다 그러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걸 봐주시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제가 이걸 왜 주제로 선택을 했느냐 하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통설과 다른 판례가 이게 작년 말에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들에게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알고 가셔야 시험장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봐주시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판례는 일반적인 판례예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소위 말하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법률적 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을 권리하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적으로의 하자라는 것은 물건의 하자다 이 말인 거죠 물건의 하자다 이게 물건의 하자가 되면 이게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 경매로 인한 경우도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판례가 이거다 기존에는 설명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착오로 샀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담보 책임을 묻고 담보 책임을 묻고 착오 취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게 기존의 통설이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판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판례가 이걸 이렇게 한 거죠 무슨 소리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사기로 그걸 매수한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그랬을 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기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취소를 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봐보세요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거 돌려주고 내 돈 돌려받으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죠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착오 취소는 법률형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매수인은 매돈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담보 책임이 성립할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이게 뭐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하자 있는 물건을 산 거예요 그림 매매가 있었는데 그림이 위작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수인이 착오로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매도인이 야 책 봐봐라 책 책이 그동안의 통설이 이때는 담보 책임만 묻지 착오 취소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갖다 대면서 야 담보 책임만 묻고 착오 취소를 하지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착오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기존에 통설을 뒤집은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기망에 의해서 사기죠 이걸 매매가 있었어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모두 가능하다? 사기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할 때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기 취소할 수도 있다 다 된다 다만 이 착오나 사기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소급해서 모유가 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3번에 있던 건 뭐 문제가 없었고 이 2번 판례 이게 최신 판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우리 시험에 최신 판례도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걸 좀 수정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사례 가지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